롤즈는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 여러분, 롤즈는 언제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볼까요? 우선 롤즈는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. 이것이 곧 제일 원칙인 것입니다. 자 그런데 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덜 광범위한 자유를 가짐으로써 자유의 전체적인 체계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덜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넓은 범위의 자유를 갖지 않고 조금 덜 광범위한 자유를 가짐으로써 자유의 전체 체계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의 제한이 허용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덜 평등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덜 평등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경우 또한 덜 평등한 자유 또한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남들보다 덜 평등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자유의 제한이 허용되는 것입니다. 즉,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. 자유는 자유의 제한이 허용되는 것입니다.